그러니까요. 179페이지에서 행정처분의 승계하고 위반행위 처분, 그리고 어물정치요인데 여기 상당히 복잡하게 해서 그리고 운용을 많이 해서 시험 문제를 지금 내는 추세입니다. 똑같을 수 없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설명했던 것 그대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유문으로 바로 와보실까요? 승계. 승계대행한 설명인데 어른 것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계된다 그랬습니다. 승계된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승계된다. 거기에 있는 게입니다. 먼저 어물정치하고 아래 과태료 이 두 개였을 겁니다. 기억리였는데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승계할까요? 둘 다 나란히 1년. 기억번도 1년이고 니은번도 1년이고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답이 것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잘 보면 답이 두 번째 바로 나오겠네. 디귿에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처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래돼서 처분할 수 없다. 두 번째 얘기인가 봐. 그리고 처분했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승계된다. 그런 소리 안 했을 겁니다. 먼저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등록 취소래요. 페어프리안의 등록 취소는 몇 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몇 년인가요? 그렇죠. 3년. 금방 알건내기입니다. 3년. 답은 2번인가 봐. 그럼 이제 확인사사를 가봐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폐업전의 처분이 업무정지이면 업무정지이면 몇 년을 초과면 처분할 수 없다. 그렇죠. 2년. 이거 이제 1년 동안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 나왔습니다. 발생이면 몇 년? 그렇죠. 3년. 그러니까 바로 2번이 맞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2번에서는 이제 오른거. 이렇게 오른거에서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고요. 상당히 좀 까탈스러웠습니다. 3번 같은 형태가 이제 가장 괜찮을 것 같고. 먼저 오른건대 1번 보실까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주사한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런데 폐업일부터 이렇게 또 폐업일부터 아까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헷갈립니다. 폐업한 날로부터 1년. 얻어 터진 날인가? 나중에 폐업한 날인가? 그렇죠. 처분일. 이렇게 꼭 문장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두세 번도 막 내봤습니다. 막 틀렸습니다. 자, 쓴 게 된다. 틀렸네. 처분일이니까 무슨 폐업일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2번 볼까요? 요즘에 또 이렇게도 내봤는데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주사한테 한 과태료 처분은 처분의 효과는 얻어 터지고 그 효과는 처분일. 처분일은 맞았죠. 그런데 갑자기 3년. 어디 가면 3년이 있으니까 헷갈려봐라. 등록추사고 발생해가면 3년 나와. 그런데 3년간 승계한다고요. 몇 년간 승계한다? 1년. 승계 1년밖에 없지 3년이 어디가 있었어. 개입입니다. 2번은 너무 황당하구만.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한다. 맞죠? 업무정지 맞고 처분일 맞고 1년 맞고 그러니까 2번을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맞어. 처분일에서부터 1년. 3번이 바로 정답.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어떻게 등록추소가 1년 넘어가니까 못한다. 그렇죠? 이거는 3년이지. 업무정지가 그러겠지. 4번 볼까요? 폐업신고 전에 처분이 등록추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이 경과했을 때는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3년. 3년. 그리고 5번에 무슨 발생일이 또 1년이니? 길어. 업무정지는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고요. 1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러면 3번처럼 얼음은 O, 틀림은 X를 바르게 표기한 게 뭐냐. 이런 게 심하게 옹용했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기억보볼까요? 갑이 이중 등록을,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제재가 뭐더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등록추소, 아까 소등 한 후, 그리고 2개월 후에 폐업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2년에 지금 업무정지 같으면 여기 이제 이중 등록, 등록추소다. 그런데 2년에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위 대여행위를 이후로 처분할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요? 전혀 말이 안 돼요, 여기입니다. 무슨 업무정지, 저기 이중 등록이 등록추소, 그것도 절대죠. 그럼 등록추소면 3년, 3년 경과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지나야 못하니까 지금 2년 지났잖아요. 2년 지나서 다시 개설등록을 하면 위 대여행위를 이후로 등록추소할 수 있다. 등록추소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지났으니까 302회라 1년. 그러니까 거기서 등록추소하면 1년만 가면 괜찮다는 겁니다. 새로 3년 가는 건 아니고 그래야 됩니다. 아직 그 뒤에는 얘기는 안 해봤는데 등록추소라고 해야지 무슨 업무정지이야 그래야 됩니다. 이중 등록이 업무정지니? 그래야 됩니다. 절대적인 등록추소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3년 안 지났으니까 할 수 있겄네. 등록추소, 등록추소 하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업번은 아예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업번은 틀렸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틀렸다. 걘 이렇게 생각하면 X인데 내가 뭘 잘못 봤나? O가 많으니까. 정말 저렇게 냈었습니다. O가 많다고 갑자기 답을 바꿉니다. 1번, 2번, 3번 중에 300년째를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4번 아니면 5번이요.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니모 볼까요?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 보존으로 거용한 날로부터 50일 만에 거용 신고를, 거용관계를 해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이후로 업무정첩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래 시험 문제는 할 수, 여기는 있다. 그래 놨습니다. 2월, 2월. 2월이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에는 해소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버는 맞아. 올해 맞았습니다. 그리고 D급번은 뭘까요? 갑이 거짓보고를 한 이후로 여기서 한 날로부터 1년 1개월 후에 폐업을 했고 여기입니다. 거짓보고, 감독명령 위반입니다. 그리고 2년에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한 후 그리고 이 거짓보고를 이유로 해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가 있다. 있다가 아니라 이미 얼마 지났다?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폐업을 하였고 1개월 후에 폐업을 했고 2년에, 2년의 폐업기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보고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 1년 지났다. 1년 지났다 못하잖아요. 이게 등록지서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D급번은 X입니다. 할 수 없다. 2년의 폐업기간이 지났으니까 아까 폐업기간 1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하네. 못하네 그랬으니까 D급번은 틀렸다. 틀렸어. 그리고 이제 1번 볼까요? 아직 발생은 안 내받는데 바로 갑이 거리개월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년이 경과했다면 처분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3년. 3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번에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무 소리 없으니까 발생으로 봐야죠. 발생으로 봐야 되니까 3년 경과했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2년 경과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맞잖아요. 그럼 이제 답은 4번 이렇게 4번으로 가야 됩니다. 걱정도 한번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뒤에 이제 이런 게 4번 이런 게 최근에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응용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3번 같은 형태도 괜찮았는데 4번 같은 형태가 정말 가장 최근에 나오면서 이 문제 나오면 정말 아주 떨어뜨리려고 못 맞추게 하려고 발악을 하나 봐. 함부로 댐비면 안 되나 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시간 많이 뺐을 겁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1번 보실까요? 폐업 신고 전에 개혁 공유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위로부터 갑자기 또 2년이래 2년간 재등록했던 경호사한테 승계된다.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처분위를 맞았다. 1년. 3년도 내복이 됐으니까 또 폐업이라고 해본 적이 있으니까 2년이라고 하겠다. 2년 아예 있지도 않지만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1번 액수. 그리고 2번 보실까요? 이렇게 14개월입니다. 1년은 몇 개월이게? 12개월입니다. 그거 기사를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풉니다. 2년이 12달이라는 거 모르신가 봐? 디셈버입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폐업 신고 전에 그리고 개혁 공유사에 행했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위로부터 14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과태료 처분. 처분 효과 얼마인가? 12개월. 1년이니까 12개월 이미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14개월이 되면 재등록했던 개혁 공유사한테 승계된다? 안 된다. 이미 다 끝났다. 1년간만 승계시키니까 13개월, 14개월 됐으면 승계 안 돼. 처분도 아예 그냥 할 거 없거기입니다. 세 번째,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까요?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했던 개혁 공유사한테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요? 있다, 없다? 없다. 1년 경과하면. 13개월은 2년 경과했잖아요. 그럼 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는 3번도 X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은 소등. 절대적. 등록했던 개혁 공유사는 6개월 후에 폐업을 하고 2년 경과 후 재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개혁 공유사에게는 등록지수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잖아요. 맞습니다. 4번이 바로 정답. 그리고 5번이 이제 발생 나왔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2년만 경과했다는 겁니다. 뭐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안무소리도 없고 그럼 아까 발생이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는데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년 안에는 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183페이지에서 이제 OX 문제를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먼저 1번 저것도 또 폐업일이래. 정말 자꾸 봐야 됩니다. 업무 정지나 과태료는 폐업일부터 2년간 승계한다. 그러니까 폐업일이 아니라 초분일 얻어 터지고 잠수. 그럼 터진 날이지 잠수 탄 날이 아니오게 됩니다. 터진 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초분일 그래야 되나. 초분일. 그래서 1번 X 몇 번째 받고. 그다음에 2번 뭐시가요? 폐업 신고 전에 폐업은 했대. 그럼 발생은 아닌가 봐. 개혁공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 그럼 초분도 있었대요. 그럼 첫 번째는 초분의 효과는 초분일로부터 9개월이 된 때에는 재등록했던 경호사한테 승계 안 됩니까? 승계 된다. 맞잖아요. 1년 이내는 승계하는 거니까 맞죠. 오케이입니다. 하여튼 12개월 딱 지나면 몰라도 승계 된다. 맞죠. 이번 5년 맞았습니다. 문장이 좀 까탈스러운데 맞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아무 소리 안 했네. 1년을 초과하면 행정처분할 수 없다. 아니요. 아무 소리 안 하면 등록추소입니다. 얼마? 3년. 3년. 그리고 여기에 맞으려면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가 라고 나옵니다. 업무정지는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행정처분할 수 없다. 이래야 되니까 하다가 3번은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번 볼까요.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3년도 지나서 재등록했던 경호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등록추소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요. 이따 없다가 없다. 아까 3년 지나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3년 6개월인데 무슨 처분을 할 수 있냐고. 진작 대리지. 그 소리니까 4번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5번 볼까요. 정말 기출문제 나왔던 거. 폐업기간이 4번 5번은 13개월인 재등록했던 경호사에게 그럼 1년이 지났나 봐.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2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났으니까 할 수 없다. 진작 대리지. 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그리고 개업공사의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리고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 꼭 맞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3년이 아니라 뭐라고요. 1년. 1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넘어가면 물론 처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2년째 1년째는 안 되니 이제 이런 거니까 여기는 딱 1년이라고 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아니라고요. 얘가 무슨 등록지소니. 1년. 1년. 딱 그래야 됩니다. 이건 해석을 좀 잘못해서 이대로 보면 맞을 것 같긴 한데 1년. 1년 그래야 됩니다. 1년. 1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래야 맞으니까 3번은 틀렸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 인중등록 나왔네요. 하단 소우등. 인중등록관. 이게 등록지소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업공사의 폐업기간이 1년 경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고요. 있다. 있다. 3년. 3년 해야 됩니다. 그럼 1년 경과했으면 처분할 수 있지. 그리고 8번째 업무정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아니죠. 발생 3년. 3년. 폐업했을 때 처분했을 때 이래야 1년입니다. 발생한 날로부터는 1년이 아니라 3년 경과했을 때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형벌로 나왔습니다. 형벌. 3학년. 1학년. 3학년이나 1학년도 반드시 꼭 문제가 하나씩은 꼭 나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184페이지에서도 이제 형벌. 184에 이제 형벌. 우리 형벌은 이제 3학년하고 1학년. 그런데 올해는 이제 3년이하치 3년짜리 그리고 3천만원짜리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서 이제 여기는 올해 한 8개나 됐으니까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감 많이 되게 생겼습니다. 먼저 금쟁이 증서를 다섯 번째부터 증서를 직접 쌍방. 하자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는 계속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그래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투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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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일반인인데 업무를 방해하는 일반인입니다. 업무는 무거운 무거운이라고 해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나란히 5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먼저 증서를 쌍방한테 투기하면 부당단체 업무는 무거운 형벌. 나중에 부당이 뭐더라 단체가 뭐더라 업무가 뭐더라 조금만 봐주면 돼요. 이게 새로 들어오긴 하는데 심하게는 절대 안될 겁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1학년이라고 다음 주에서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맨날 여기다 시험 문제 냈는데 이쪽으로 올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올해가 처음이니까 어렵게 안 낼 겁니다. 먼저 증서를 중개하거나 문장은 안 틀릴 거니까요. 증서가 왔다 갔다 3학년 맞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증서를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직접 거래 내가 살게. 그리고 내 거 사봐. 쌍방을 다 대리하는 거. 맨토네그도 데리고 가져오고 맨토네그도 데리고 가져오고 개업치가 혼자 그냥 쌍방 다리 다 하고. 누구 손에 입힌다. 그다음에 투기를 그다음에 탈세를 믿음기 부동산 하는 겁니다. 탈세를 뭐 조작. 그러니까 이것도 조장이니까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다. 그러니까 조장만 하면 사전에 초장 박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금쟁은 결과를 안 본다는 겁니다. 동의를 받았네. 필요 없네. 금쟁이나 이렇게 됩니다. 예비도 없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한단 무슨 부당. 정말 천부당 만부당이니까 사망륜이구만 깁니다. 그리고 단체를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중계를 제안하는 것. 이렇게 중계를 제안하는 것. 정말 아주 조폭처럼 아예 그냥 단체 구성해서 담합을 막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를 방해. 업무를 방해하는 이거 일반인. 다음 중에서 개업의 금쟁이가 아닌 거 찾아봐. 이건 그냥 일반인. 우리 개업의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인. 일반인 이제 막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업무를 방해했을 때는 정말 업무방해입니다. 사무소 갖고 정말 깽팡 넣는 거 이런 거는 삼년자의 징역 그기입니다. 무등록. 무등록으로 중계업을 하고 있던 시중에 가본 적은 등록도 안 하는 게 하나 못하고 자극적으로 남을 건 빌려 쓰는 겁니다. 무등록으로 중계업을 한 사람 무등록 중계업자 작년대로 이렇게 중계업자라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개업 끌으면 안 되겠죠. 등록이 없는데 무슨 무등록 개업이냐 제가 봐도 좀 이상했는데 시험 문제가 잘 낸 것 같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계업 한 사람 삼년자 징역입니다. 포상금 받아 무거운 줄 나란히 여는 둘 그 다음에 거짓 그리고 아까 정량줄에 거짓 나왔네 거짓급 학기 거짓으로 등록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거짓은 3학년 그리고 이제 1학년 아직까지도 이제 1년이야 징역이나 천만원이야의 벌금이라고 1년 그리고 천만원 뭐 지가 그냥 11개라고 하네요. 11개 이렇게 11개가 이제 바로 유사사무소 유사 유사의 이제 두 개 사무소의 세 개 그냥 글자 수대로 갑니다. 유사사무소를 정비에다가 정비가 꼭 생각나야 됩니다. 정비에다가 양도 팔아먹으려고 정비 이쁘게 다듬었습니다.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금쟁이 표시 표시가 뭐더라. 표시광고위반 먼저 유사가 이제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무장을 아예 안 바꿀 거고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그게 이제 부동산 뉴스 대표입니다. 그리고 개업도 아니면서 소속도 장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이 대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하여튼 무슨 유사 나오면 사이비들 1학년 1반 3학년은 아니오 개입니다. 이중소속 두 개상 중개사무소에 소속하거나 그 다음에 등록 소등 우리 정량집에 나란히 이중소속하고 이중등록이 있을 건데 이거 나란히 정말 1학년 1반입니다. 아까 여쭤면서 1학년 썩고만 개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량주례 말고 옆집에 육사 둘리상의 중개사무소 사무소 실을 수 있는데 형벌은 등록주소 외에 형벌 1학년 1반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시 임시 중개 시설물 중개 시설물 사업자 개업공인주교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다르게 좀 실수했나 봅니다.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차별적으로 작년대에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이렇게 차별적으로 차별적으로 공개를 하면 우리 이제 샘플로 똑같이 공개를 해야 안 헷갈리지 막 이렇게 저렇게 변덕 심하면 엄청 헷갈려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양치기 같은 글정보 사업자 1학년 1반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형벌을 가하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비밀준수입니다.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도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딱 돌아가실 것 같으면 동네방네에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비밀준수 위반 위반했던 개업이나 소속 등계입니다. 그리고 반사입니다.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국가도 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도는 그런 소리 안 해줄 겁니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매도니 이게 아닙니다. 아니 처벌 더해주세요. 이럴 겁니다. 바로 이제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요거 딱 한마디로 갖고 24회 때인가 처벌 요구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지 못하는 죄를 뭐니 이렇게 얘기입니다. 요게 비밀이었어요. 비밀을 찾아라 고스러웠습니다. 정답이 저거였습니다. 그리고 양도대여 양도대여 거기다 이제 여기 양수 대여 받은 사람까지 양수 받은 자 대여 받은 사람도 일조냐 지역이나 천만원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자극정 자극정 그러면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두 번째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다는 등록정 맨날 우리 자극정하고 등록정은요 무조건 같이 따라다닙니다. 양도대여 두 개 그다음에 금쟁이 금쟁이 근데 금쟁이 아까 봤던 거 저거 다 빼놓고 4번까지 매매 알면 초과 받는다 매매를 업을 했을 때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계를 받았을 때 그리고 법정 중계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많은 거요 그리고 판단을 판단을 막 그르쳐 놨을 때 안 살 것 같으니까 엉뚱한 소리 했을 때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표시 광고 우리 위반 여기 위반인데 개업공사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여기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개업공인조사가 아닌 자가 그리고 중계업을 하기 위해서 막 광고를 낸다는 겁니다. 중계업을 그러니까 그냥 내지 팔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중계업을 하기 위해 개업도 아닌 사람이 중계업을 하기 위해 광고했을 때 개업 그다음에 표시 광고 이렇게 표시 광고하면 여기서 이제 1년이야 채용기나 천만원이야 벌금 다음 중에서 과태료 아닌 것은 했을 때 거기도 표시가 나오게 나오니까 헷갈리게 해서 여 문제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1학년 1반 표시 광고 2반 개업이 아닌 사람이 중계업하려고 광고 막 내는 것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185페이지에 바로 그래서 이제 뭐 저렇게 뭐 투기 쭉 해가지고 몇 번 가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 일본처럼 이제 1년이야 채용기나 천만원이야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아예 그냥 요런 형태가 그냥 거의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185 먼저 1번 볼까요? 사무소 보이네 두 개 이상의 중계사무소를 둔 경우 유사 사무소 맞아 저기 시설물 보이네 그러니까 조금씩 얼른 보면서 저거 정말 맞나 이렇게 얼른 봐야 됩니다. 무장 꼼꼼하게 읽으면 절대 안 되고요. 세월 내월 다 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호를 보니까 뭔증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등록증이네 성명이나 또는 상호를 치사한 것들이 양도되어 안 쓰고요. 꼭 앞에 있는 요런 무장을 자꾸 씁니다.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이게 양도입니다. 등록증 양도입니다. 양도되어 그다음에 4번 아까 저기 마지막에 표시 저기 보이네 개혁공사 아닌 자가 중기업을 하기 위해 표시 광고 한 경우 맞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금쟁이 표시할 때 그 표시입니다. 요런 놀이 좀 헷갈려. 그리고 근데 5번 올까 단체 저기 3학년 봐봐봐 니네가 무슨 조폭이니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산물을 대하여 중개를 제안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에 막 담합이잖아요. 자와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것 해운사 비해운사 똘똘 뭉쳐갖고 저 비해운사 다 아예 망하게 합시다. 요런 짓을 우리 개혁들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3학년 이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형태가 조금 어려우면 2번 같은 게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1년야 지역이나 천만 원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정말 아예 그냥 형태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법 여기서 유사 보이네요. 개혁공사 아닌 자로서 개혁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학년 1번 맞죠? 그럼 기업법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기 4번, 5번은 답이 아니겠다. 라고 제껴놓고 그 다음에 님보 보실까요? 분양등과 관련 있는 증서를 증서 저기 3학년의 증서 출발 때 그 증선에 증서를 중계했던 소속 공인주교사 요건 몇 학년? 3학년 1학년 아니네. 그럼 님보 들어가면 안 되겠네. 1번은 벌써 틀렸고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 답일 것 같고 님보는 답이 나올 것 같고 디귿번 볼까요? 디귿번 아예 의미 없죠. 괜히 그냥 문장만 끼러 개혁공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아니한 반내 중계산물의 정보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냐고 저 사업자가 양치기니? 그게 입니다. 없는 물건을 막 내놨다는 겁니다. 늑대 오지도 않는데 막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 헷갈리니 이제 오는데 이제 안 가잖아요. 그게 입니다. 다 죽었네? 그게 입니다.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 망이다가 공개했던 거래정보 사업자 이것도 1학년? 맞아. 아까 정비할 때 정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님보는 거 부당 저 천부당 만부당 그냥 부당만 봐도 이거 몇 학년? 3학년 문장 계속 읽고 계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 막 별표하고 밑줄을 몇 번씩 긋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수업하십니까? 이럽니다. 님보는 그냥 부당만 봐도 3학년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이렇게 부당한 하다 이렇게 천부당 만부당 부당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주면은 계업은 3학년이요 입니다. 하다 뭐 부당한 빼고 그냥 그냥 이득을 얻거나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조금 이득 얻어도 괜찮어 그리고 사기도 아니고 큰 문제 없습니다. 지갑 조금 높게 낮게 사도 문제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한 저 104조 폭량이 정도 가면은 이제 절단 나겠지 그입니다. 그러니까 부당 때문에 큰 거지 그냥 이득을 얻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부당 들어가는 거 잘 봐라 천부당 만부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1년이야 지옥이나 천만 원이야 벌금 해당 여기는 하지 않는 해당하지 않는 그럼 3학년 하나 나올 거예요. 안는 거 비밀 나왔네 중계대는 비밀으로써 덕내 박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공사가 아닌 자 또 아닌 자 표시광고 중계부를 하기 위하여 중계생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맞네요. 1학년 제일 마지막에 금정이 표시 그 다음에 부당한 여기는 다 3번 연어이 바로 3학년 그리고 4번 쪽으로 해볼까요. 저거 유사 보이네. 공인주계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주사와 또는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이게 보이나 그입니다. 유사 맞아 1학년 그 다음에 상호를 상호를 그런 거 보니까 자격증에는 상호가 없잖아요. 이름만 다른 사람한테 뭔증인지 몰라도 자격증 등록증은 양도는 어째 1학년 맞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서 중계부를 하겠을 때 꼭 양도대로 절대 안 줘. 법은 그냥 답 나온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법정형 여기 이제 응용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까탈스러웠죠. 그럼 다 써봐야 돼. 3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냥 넣고만 째려보면 답이 안 보여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법정형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인 것은 세 개로 묶인 거 보니까 세 개가 갔나 봐. 정말 세 개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무소 보이네. 이중으로 중계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한 계획공사 1학년 1반이라고 쓸 건가요? 3학년 3반이라고 쓸 건가요? 1학년 1학년 1반 사무소 그 다음에 미음반 여기 이제 저학의 업무 방역입니다. 뭐 차별 강요 유독 막 이런 것들입니다. 뭐 절대 어렵게 안 낼 거고요. 일단 무슨 안내문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얘기만 나오면 요거 3학년입니다. 다섯 개 있었던 겁니다. 안내문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기업공사 등에 대한 중계를 제안하거나 그리고 제안을 유도하는 것 여기는 3학년에 들어갑니다. 뭐 여러분 몰라도 답은 나올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 저 시설물 보이네. 이동 이용했던 임시 중계 시설물 사무소 1학년 1반 맞어. 디그슨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1번 둘 이상이 또 사무소 보이네. 소등 둘 이상이 중계 사무소 소속된 공인중개사 몇 학년이다? 1학년 그리고 아니하고 무 보이네. 중계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 저기 무거운의 무 무 등록을 했죠. 무거운 할 때 몇 학년? 3학년 이렇게 입니다. 그러면 기업번 디귿번 니을번 답은 2번 이렇게 입니다. 정말 아주 발가락으로도 풀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 쪽으로 가보실까요? 5번에 이제 여기 이제 반대로 1학년 뭐 1학년만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안내봤지만 3학년이 엄청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오히려 이렇게 해당하는 것을 한번 골라봐봐봐봐 1번에 거지 무거운 이건 3학년 맞고 그 다음에 중계사무소이 금쟁이 매매 알몬 초과 받는다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매매 1학년 1학년 일반인입니다. 부당 부당한 일을 것거나 계속 잊고 계시면 안됩니다. 그냥 부당만 보고 3학년 단체 4번 단체만 보고 3학년 그리고 시세의 부당한 여기도 3학년 게입니다. 답은 2번 게입니다. 이건 정말 보자마자 답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 이제 우리 3학년이 이렇게 무거운 1번 2번 무거운 형벌 그 다음에 3번부터 금쟁이 중서 그 다음에 4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리고 5번 탈세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왔던 부당 단체 그 다음에 업무 부당단체 업무 부당단체 업무는 무거운 형벌이요 라고 기억을 거기는 하셔야 됩니다. 하다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 5개가 8개 됐네 그입니다. 그리고 1학년 1반은 11개 유사 그리고 사무소 3번 4번 5번 사무소 그리고 정비 6번 7번 정비 그리고 양도 8번 9번 양도 양도하는 것은 10번째 금쟁이를 그 금쟁이 4개의 매매알문 조갑한다 아까도 봤네 그리고 표시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라고 순서대로 딱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이제 과태료 그런데 과태료도 이 놈도 아주 지그지그한지 완전 마지막입니다. 이 놈까지 해갖고 꼭 한 문제가 자주 나와요. 과태료 과태료 게을러서 테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처럼 뭐 직년벌금 이런 거 아니니까 정과기로 안 남고 돈만 좀 깨지고 과태료 좀 게을러서 까빠게 해서 시기를 놓쳤네 이게 과태료입니다. 먼저 이제 500만원짜리 500만원 양 과태료라고 해서 500만원짜리가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100만원짜리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500만원 양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먼저 공시 확인을 우리 공법이 아니라 공시법이 나리고 발목을 잡기도 많이 합니다. 공시법 정말 아예 지적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답을 찾기가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공시 확인을 정말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해보셔야 됩니다. 운명시 운명시 하시면 합격을 할 건데요. 근데 우리 연수교육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당 이렇게 부당한 연수 부당한 연수를 뭐 합시다? 바로 개선합시다. 이렇게 개선 이렇게 이제 개선한다고 해서 이제 개선합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공시 공시하지 않았을 때 협회입니다. 운용실적 운영해보고 나서 공제사업입니다.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공인주교사 협회 협회가 실적 공시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 우리가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확인설명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확인설명이 자 먼저 설명만 안 했다. 한 개만 한 개만 안 했다. 이제 400이 아니라 얼마다? 250 이게 갑자기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게 500이니까 딱 반토막이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400씩이나 때려갖고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250만원으로 여기는 많이 좀 뜰려놨으니까 25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근거 서면만 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얼마다? 250 근데 이제 설명도 안고요. 제시도를 다 안 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셨을까? 전혀 뭐 한 게 없습니다. 중계보서만 받고 땡 그리고 제시도 안고 됩니다. 아주 개신을 딱 걸렸네. 얼마? 500 이거 봐줄 이유가 없을 겁니다. 500 아주 초대형 축하선물 날릴 테니까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운영규정 운영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거나 이렇게 승인을 받지 않는 거리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명령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업자가 운명적으로 500을 받습니다. 명령에 위반 업무보고 자료제출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는 딱 둘이 다 사업자하고 누구? 협회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가 운명적으로 500을 받네 3개월하고 받네 그입니다. 그리고 협회 공인주계사 협회가 이제 500만원이나 과태료 그리고 시정명령 이렇게 시정명령 시정명령에 위반 그입니다. 명은 거의 안 내고 협회 임원들 못 내는 사람 내보내라 시정명령에 위반했던 누구? 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협회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제재를 500자를 차지한대요. 그 다음에 부당 이렇게 부당 부당한 연수를 조금 개선합시다. 이렇게 개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치 같은 것도 조금 부가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사람들이 새로 생겨났는데 여기도 500이다 그입니다. 아마 그냥 문장으로 그냥 국장이 부가통신 여기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부당한 이렇게 이제 부당한 광고를 했던 개업입니다. 개업 그래서 이제 아예 없는 물건을 막 내놓는 허위광고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또 거리 짓을 막 물러나게 하는 거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광고 500자리 요즘은 이제 허위광고 내면 이렇게 500만 원 과태를 때리겠다라고 자꾸 없는 물건 막 내놓고 그리고 아예 그냥 사진을 또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막 뽀샵으로 해가지고 그 아예 그냥 근사한 물건처럼 딱 해가지고 가면은 황당한 물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부당한 광고 하면은 우리 개업은 500만 원이나 과태로 남았습니다. 올해 처음 나와 부당한 광고 그리고 연수교육 연수교육을 욕하면서 받는 연수교육 이수하지 않았을 때 꼭 2년마다 소속하고 개업이 이틀 동안 받아야 해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보니까 이제 우리 연수교육도 저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고요 동영상으로 한대요 동영상으로 올해 그냥 신나버렸습니다. 틀어놓고 막 놀러다닙니다. 놀러다니다가 8시간 가고 막 18시간 가면은 다 끝난 거예요. 내용 물어보면 한 개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틀 안 모이는 아주 결론적으로 하다 별일이 다 생겼습니다. 별일이 이틀 동안 그냥 인터넷으로 한다고 지침을 내려봤다고 합니다. 아주 어이없거기입니다. 하다 합격해가지고 요거 받아 봤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저 받아보고 싶죠. 그래입니다. 개선 개선 명령 위반입니다. 개선 명령의 위반 이렇게 명령을 위반했던 바로 이제 여기도 공인유사협회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보통신 정보통신 국장이 때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내용은 뭐 크게 알 건 아니고요. 무슨 모니터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한테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요구조치에 따르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0만원짜리 100만원 그런데 100만원이냐 과태료는 8개 그대로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에 그리고 과태료 반명 보이게 과태료인데 반명만 근데 꼭 이놈이 진짜 한 문제가 꼭 자주 나옵니다. 반명 반명만 보이게 보이게가 생각나야 되는데 보이게 그 다음에 휴표시 휴업 그 다음에 표시 근데 여기서 우리 표시가 적 1학년 반의 표시가 한 거고 좀 다른 개업이 표시 안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개울러갖고 그 소리입니다. 반납 반납에 항상 우리 자극증 등록증 다 7일 맞는데 자극증을 반납하여 출소당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록증 자극증이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바로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는 100만원이냐 과태료 이 놈이 우리 등록증이 별표 50이자고 이 놈은 30이자고 안 물어봤고 그 다음에 명칭 명칭 사용하지 않았을 때 명칭 우리 간판은 얼굴이니까 50대를 꺼여 별표 제세 사용하지 않거나 성명을 막 표기하지 않거나 성명을 또 이름 촌스럽다고 아주 그냥 어디서 쓰지 않는 이름을 막 써놓고 표기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개명 좀 하세요 개명 돈 잘 벌어준다는 이름으로 사주에 맞춰서 또 아직 이름 바꾸자마자 그냥 건물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관련 보증관련 사항들을 이렇게 합니다 사항 그게 막 기를 받아가지고 그냥 더 열심히 하니까 그냥 잘 될 겁니다 정말 긍정적인 생각은 괜찮습니다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관련 서류 공지증서 이런 겁니다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실무감은 절대 안 해결입니다 교부하지 않았을 때 교부는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은 안 합니다 내가 사고 치면 얼마 책임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전신고 이전신고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개시 개시도 자꾸 물어봅니다 첫 번째 자격증 등록증 맨날 자격증 등록증 같이 다녀 둘이 엄청 친해 자격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등록증 여기 이제 소속의 자격증도 걸어놔야 된다 모든 개업은 아니다 부칙은 자격증이 없다 등록증 그리고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는 요율표 중계보수 0.5 0.4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증관련 서류 보증관련 서류 딱 네 번째 가면 뭐더라 보증관련 서류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 아니고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아니라니까요 보증관련 서류라고 해서 5주 선다 내기 만들기 쉬워서 가끔씩 냈습니다 그리고 제 싼 놈 나왔네 휴업신고 휴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100만원 약 과태료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 표시 광고 위반인데 우리 개업이 개업이 바로 이제 표시하지 않았다 개업 공인주계사가 저긴 개업이 아닌 자였고 형벌은 여기는 표시하지 명시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게 이제 여기도 작고 냅니다 성명 누가 간 거 냈니 성명 개업 누구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 명칭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소 어딨니 소재지 개업입니다 내비라도 찍고 가자 그러면 전화라도 해보자 전화번호 개업입니다 연락처 개업입니다 여기 연락처는 전화번호 그냥 010만 있으면 안 되고요 뭐 사무소 전화번호 들어가거나 1588가 만들어서 들어가거나 그런 거지 휴대폰 전화번호만 들어갔으면 요거 문제 삼아 100만원 약 과태료도 맞아 별표 50입니다 별표 50 별표 50 여러분도 별표 50 제일 싼 놈 휴업 20 나머지 30 별표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아직 안 내봤는데 조금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뒤에 문제는 이제 어렵지 않았으니까 1번 190회전 1번 100만원 약 과태료 부가 대상인 개업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요건 우리 기출문제 나온 지문인데 달리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표시광고 이렇게 표시광고 근데 여기는 100만원 짜라 하지 않은 거 아는 거 근데 했대요 근데 부당이래요 부당 부당이면 이게 100만원밖에 안 되겠어요 천부당 만부당 아까 부당 저게 500에서 부당받던 겁니다 먼저 중개사물의 표시광고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이게 허위 매물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면은 100만원하고 전혀 다릅니다 거기를 안 했던 거고 왜 표시 안 했니 그런 거고요 여기는 왜 부당하게 표시했니 하여튼 이렇게 부당 천부당 만부당 들어가면 3학년이 되질 않나 그리고 500이 되질 않나 요 놈이 바로 500 요 놈이 처음 우리 시험 문제에 또 나옵니다 500 꼭 끼워 놓으셔야 됩니다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명칭 100만원냐고 과태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다 여기 이제 명칭 아까 명칭 표시광고 명칭 위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시 4번도 보이게 할 때 맞고 이전도 맞고 답은 1번 이거 근데 저 부당이 생각 안 나면은 여기도 표시는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도 내봤는데 공인사 법령사 과태료 부과할 경우에 500이 있으니까 가장 큰 것은 그러면 써봐야 돼 또 여기도 넣고 째려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 게임단 먼저 자격증을 반납 반명할 때 반납하지 않았을 때 얼마? 100 그 다음에 등록증 둘이 그냥 세트잖아요 맨날 손잡고 다니니까 500짜리는 없어 요것도 100 그 다음에 휴업 등에 재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별표 20으로 100 제일 싸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 보증 관련 사항 설명 요것도 이제 100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모니터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거 얼마다? 500 정보통신 나오면 그냥 500 얘는 100이 없어 500 답은 몇 번이요? 5번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본 지문이니까 딱 요렇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얘가 100이게 500이게 하면서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500짜리에서 운명은 알 거고요 쭉 오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저기 뭐 7번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를 위반하여 부당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우리 개혁 공인주계사 안양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위 매물 거리에서 해치는 그런 매물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열한 번째가 그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뭐 문장 안 틀릴 거니까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조치하지 않는 열 번째 열한 번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무슨 정보통신 들어가면 500이래 요거 꼭 눈여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100만원짜리는 그냥 그대로 반명 보이게 슈어 이렇게 나오니까 한당 500 500쪽에 다 꼭 한번 눈여겨서 새로 들어온 놈들 꼭 내보려고 바라갈 거니까요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 보실까요 뒤에 192페이지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그런데 아닌 자 과태료 부과 대상 먼저 1번 연수교육 나오잖아요 연수교육 소속도 가 나는 사장님하고 소속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얼마요? 500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하지 않냐 개혁공인조사 변경신고죠 100 그 다음에 등록지소에 따른 등록증 반납을 의무를 위반 그죠 100 그 다음에 이전신고 의무도 100 그런데 이제 5번에 와 볼까요 개혁공인조사 아닌 자가 이러면 저기 금쟁이 할 때 표시 1학년의 표시 아닌 자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표시광고 위반은 개혁공인조사 가 그래야 됩니다 가 여기는 아닌 자가 정말 유사품에 조심해야 됩니다 형벌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1학년 1반의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중개생물에 대한 표시광고 한 자 이건 형벌이요 과태료가 아니라 답은 5번 이게 찾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하고 5번은 꼭 조심하실게 과태료 부과권자 요즘 아주 맞들려갖고 자꾸 냅니다 우리가 틀려주니까 저것들이 재밌나봐 그럽니다 먼저 2번 볼까요 등록증을 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데 과태료 부과태상자가 등록증 누가 줬는데 시도지사 말이 안 되죠 시공구 그렇죠 등록관청 시공구입니다 국가 3사람이 있으니까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에서 한번 연결을 해봐봐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그럼 시도지사입니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제일 쫄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명칭에다가 광인주계사 사무소 중계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등록관청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여기는 국장 아니고 시도지사 아니고 답은 여기 있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시도지사가 때린다고요 자격증 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등록관청 그다음에 사업자만 봐도 망 망을 운영했던 경우에 사업자 국장 시도지사 아니고 이런 문제 자꾸 낸다는 겁니다 그럼 또 옆에 이제 5번 과태료 부과 기간이 연결이 오른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다 1번은 이제 처음 나오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막 길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자 바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여기는 누구 국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만 보고 국장 이러셔야지 이걸 또 밑줄을 걷고 막 별표하고 계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장 그다음에 두 번째 공인주계사 협회 협회 그러면 누구요 국장 그죠 시정명령 개선명령 명령 이런 거 다 국장 탐욕 있네 그리고 연수교육을 걔 누가 실시하게 그럼 여기 국장이 맞겠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을 때 누구요 시 도시도지사 자기 좀 주신 분 네 번째 거짓 과장광고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한 자 여기는 등록관자 우리 개업을 얘기합니다 뭐 협회가 광고하겠니 그 얘기입니다 사업자가 하겠니 개업이 그러겠지 그 얘기입니다 5번에는 성실 정확하게 중개상으로 확인설명을 하지 않냐는 저는 개업 등록관정입니다 그럼 답은 바로 2번 여러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뒤에다가 이제 쭉 연결해놨는데 정말 국장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정보통실 서비스 제공자 바로 국장이 돼 그 다음에 두 개의 시도사는 연수교육 자격증 등록증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등록관정 조금 헷갈리는 것들만 잘 한번 보시고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2번 부당 부당한 표시광고 한 자는 개업이요 이렇게 거래할 수 없는 허위 매물 중개상모를 표시광고하거나 과장하거나 아니면 거래지수를 막 해치는 그런 광고 이 적극적인 광고 그러니까 500여기입니다 500 나머지 쭉 봐주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옆에 이제 195페이지에서 1번 먼저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기간이 5월이면 1월 3월 6월 이렇게 나갔습니다 세 번째다 근데 그게 30만원입니까 3개월 31월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옆에 50입니다 50 이건 많이 어려울 건데 아직 안 내봤는데 2번은 5개월이면 6개월 이하니까 50만원 50만원 1월 3월 6월 6월 초과 그래서 20, 30, 50배 꼭 한번 눈여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한 번도 언급 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등록증을 반납하자는 개업본사에 대한 별표가 30이다 50 자극증이 바로 30입니다 등록증이 좀 세겠죠 계속 벽에다 걸어놓고 어떻게든 중계보수 받으려고 하죠 발악을 하는 개업 50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증은 50이고 자극증은 30이고 거기서 증의해서 이제 우리 과태료가 달라져요 맨날 같이 다니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협회가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별표에 과태료가 실적은 3개월 300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안 낼 거니까요 한 번도 내본 적은 없는데 300 아주 독특한 건데 딱 이것만 갖고도 시험장 가면은 그냥 문제 풀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 여기서부터는 시험 문제입니다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그럼 국장일까 누구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때려요 시 시도지사 아까 두 개 박스 봐놓고 그 다음에 5번에 표시광고를 위반하거나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장은 절대 아니다 표시광고 위반은 등록관청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협회나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정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한다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협회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까지 하고 세 명을 국장 맞아요 그리고 7번을 한번 와볼까요 정말 등록관청이 맞나 표시광고 규정을 준수했는지 모니터링 모니터링만 봐도 벌써 등록관청 아닐 건데 관련이 국장 아까 자료 제출 요구 조치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장입니다 그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장이라고 해서 마지막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다음 시간에 좀 하기 싫은 바로 거래신고 근데 여기 이제 많이 나오니까요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좀 이따가 꼭 마무리해 봐야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